안녕하십니까. 남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토론회 이런 걸 잘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진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이 좀 안 맞을 때가 많아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요. 아마 오늘도 그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런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꾸 보수가 망했다. 무슨 보수를 재발하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좀 웃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보수가 있었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산업화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보수는 없었기 때문에 망한 적이 없고요. 재건이 아닌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연대기를 보게 되면 보수가 있고 진폭을 했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진폭은 먼저 있고 보수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프랑스 현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에드먼드 버크가 먼저입니까? 프랑스에서 그렇게 때려 죽이니까 에드먼드 버크가 저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보수잖아요. 지금 여러 번 안 들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보수가 아니고 그냥 산업화 세력입니다. 그냥.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라는 가치 그거를 지금 정부가 걸고 나오니까 이제 문제 시작을 하는 것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더 조광적이서 하셨지만 저도 조선시대에 잠깐 하나만 드리면 조선시대에 500년을 세수로 쪼개면 흥부파가 해먹은 게 100년 흥부파가 사립대로 잡은 게 50년 사립파가 하다가 해창보다 망한 게 35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흥부파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보통 이제 뭐 수양대군 쿠다타 세력을 흥부라고 하는데 저는 좀 깃돌뼈게 봅니다. 이성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조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요 100년 동안 건국세력이 우리나라에 지게 되면은 그렇게 해먹었고 50년 동안 열심히 때려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사립은 중문동에 처박혀가지고 세미나만 100년 했어요. 당시 성리학은 유행도 아니고 지나간 지 오랜 거 가지고 겹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미 양명하고 넘어갔는데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붙잡고 그것을 공부를 100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리학 종족국이 됐잖아요. 조선이. 그럼 지금 사림도 똑같은 거 없나요. 386 사립으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흥부는 지금 생물학 쪽으로 지금 망한 거예요. 그냥.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 상환학과 시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거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상환학과 세력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라는 것도 참 이상하게도 가르치는데 그 보수주의 무슨 책 같은 거 보면은 막 500페이지 넘어 이런 책들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 저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거 애들 가르치라고 하면 애들 돌아가신 적을 읽어주게 되면은 보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와 재산권. 이게 보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빵을 사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이 이기신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돈이 있어서 그래요. 내 돈 뺏으면은 달려드는 게 보수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군정인 정부가 노골 쪽으로 재산권 침투하는 데 확연을 났었잖아요. 지금요. 일가구 1주택시도 만들겠다고 플래카드 검거제하고 다 봤거든요. 아 좋아요. 근데 공급해가지고 일가구 1주택이 아니고 뺏어가지고 일가구 1주택만 들어서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신문들이 거울으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대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주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집권한 3년 전 그때부터가 대한민국 보수가 출발하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승만이 보수입니까? 박정희가 보수입니까?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을 계속 끌고 갔던 나라가 있는가 무슨 보수주의기라는 말같아 쓰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는 딱 하나입니다. 프로이센 비스마르크의 보수주의가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뭔 내용이냐면요. 중산층으로 하여금 프로레타리아를 두려워하고 혐오스럽게 만드는 이게 바로 보수입니다. 집을 줘야 돼요. 내꺼 안 뺏기게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 이제 이른바 보수정당에 관한 비통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비통당을 볼 때는 저는 장기 둘 때 포하고 차를 떼고 두는 항상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없는 게 안돼. 그래서 여기 지금 비대위원장도 하시던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통대화에 대한 전략을 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타도 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빼서 같이 쓸 건지 그래서 저는 보수정당을 만든다고 새로 시민 자유책임 시민협맹하게 되면 저는 연승게임 담아가지고 이 평당도 담아 다 되고가 못할까 싶어요. 그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당하나 무너뜨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가지고 달달 볶음 얘네들은 금방 무너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멘탈이 약해가지고 특정 이름 걸고 플래카도 걸고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열흘씩만 가서 대구하면은 못 사퇴합니다. 사퇴. 이렇게 무너뜰 수 있어요. 그 저는 위통당을 깨기 전까지는 내년 보손도 그렇고 대손도 그렇고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부터 깨야 됩니다. 아주 그 낯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기 전까지는 저희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앞날에 희망이 더 높다는 것 이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대한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뉴 뉴 어린이터 얘기를 하셨죠?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대로 그 사림이 등장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동인하고 서인으로 갈라지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서인은 올드한 사림이고 동인은 젊은 사림입니다. 그러니까 동인인 볼 때 서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동인 이겼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이해찬 같은 그 올드한 세대가 하는 얘기들을 중진들도 반박을 못하는 게 그 당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 초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북극을 끓겠습니까? 저는 얘네들도 이제 갈라설듯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아가지고 민주당의 좀 정상적인 인간들 미통당의 정상적인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전 요거다 포인트 둬야 되는데 저는 그 핵심을 무조건 자유하고 재산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내꺼 못 건드리게 이만 말 있잖아요. 아버지 죽인 용서는 용서는 용서해도 내 돈 뺏어둔 기억을 갖다가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본성이 답입니다. 고수가 좋은 거는 제가 고수라고 서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고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거든요. 좌익놈들은 다 거짓말 말하잖아요. 입타적인 척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젊은 애들도 그렇게 끌어들여야지 맨날 무슨 자유민주주의 희장교주의 이렇게 하면 애들 다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너네한테 재산 만들어줄게 라고 접근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토론이니까 이제까지 보수토론 가보면 대부분 다 토론자랑 고등한 듯 발제작한 얘기 보조해준 역할 이런 거였는데 젊은 세대한테 다가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해요. 저도 싫어요. 그 군복 입고 옷 입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보수가 좀 세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별거 아니고 양복 바지역 5cm 단짜로 보통 1인치만 주이면 훨씬 더 세련돼요. 좀 멋있어요. 보수라는 거는 저는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군복은 6월 25일 이날 하루만 입고 나오시고요. 저는 파이럿 때도 가능하면 군복 안 입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세련되게 주변에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그 까만색 정장 입고 까만색 넥타인이 있고 대한민국 죽은 날이라고 그러고 나오세요. 멋있게 말도 하지 말고 성적이 버리세요. 비굽은 배신하는데 도 같은 나라입니다. 좀 멋지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클린티스토드가 있는데 그 영감이 나온 그 영화 중에 그랜토리노라고 있거든요. 이게 백인 백인 틀딱이에요. 백인 틀딱. 근데 동네 멕시콘인가 어딘가 그 중남비 쪽에 그 저 이민자 소녀가 사는데 얘가 맨날 괴롭힘을 당해요. 얘가 이 소녀를 도와주는데 원래는 정면하는 대상이거든요. 트럼프처럼 벽 사서 못 넘어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가치관과 내 신혐을 저 새끼들이 건드리니까 보면 깡팬들을 갖다 손봐주는 겁니다.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 동양 여자애들 젊은 층들이 보수한 데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 노인들 생각보다 괜찮네. 저 영광 좀 멋있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게 만들어야지 장갑하면서 친해지고 싶어. 이러지 마세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전략이 이거 하나입니다. 그 위동당이 지난번에 무슨 핑크빛을 올리고 침전거장 기절을 했거든요. 핑크빛을 바꿨을 때 보수는 싫어하고 침묵이 이런 젊은 애들은 막 침전히를 채우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세련된 보수가 되자. 대신에 얘기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밀 때 손 내밀 때 그 손을 뿌리지지 마세요. 그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꼭 잡아주는 것과 보수가 할 일입니다. 가지 마시고 이번에 1학기 때 대학교 수업 거의 못했잖아요. 애들 돈 안 갔거든요. 2학기에서 또 수업 못해요. 애들 대의무 할 겁니다. 보나 봐라. 그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솔직히 너네 이의는 못하겠는데 너네가 돈 뺏긴 건 알아. 같은 입장이니까 내가 너네 그것만큼은 같이 싸워줄게. 이렇게 싸워가지고 애들한테 우리들 편들어주는 사람이 가끔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실은 그 세대와 세대가 소통한다는 것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 애들도 제가 몸 아프다고 그러면 안 믿어요. 어디 갔는지 어디 갔는지 제가 요새 이 허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병원 가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래요. 그냥 특별히 질병이 아니고 아픕니다. 애들이 저 아프면 모르는 것처럼 저도 애들이 무슨 고생하는지 몰라요. 학교에 거의 10년 있었지만 애들하고 대화 안 됩니다. 사실 혹시 대학에 있는 분들이 애들하고 대학 잘할 때 생각하시는 건 거짓말이에요. 애들 자기 손을 안 털어놓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너는 모르고 노트나 모르니까 그냥 손을 펴면서 돕자.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젊은 애들한테 다가가도 또 비통하는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가지 마세요. 그럼 또 징그러고 싫어요. 제가 만약 20대인데 어떤 50대 아저씨가 와가지고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은 아 이 새끼가 무슨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그런 애들 생각하지 갑자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얘네는 똑같은 거예요. 롤모델에 대해서 좀 멋있고 세련된게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나도 지갑을 열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모수가 할 일이지. 가가지고 얘기해봐 얘기해봐. 지금도 얘기도 안 듣잖아. 또 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이혼하나 하는데요. 좀비들하고서 여기서 질문 같은 거 박현대 한 번 한 번에 일어나셔가지고 질문 안 하고 자기 얘기 꼭 하시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아주 끔찍해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끝나고 선별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는가. 아니면 무슨 임혈주석품 이렇게 하시지. 그런 건 없애가지고 보수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인간이 좀 바뀌어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진짜로. 원래 이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말씀하시는 거 두다 보니까 그렇고요. 40대 기술원 이거는 제가 발제하신 분이 약간 이론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0대가 지금 60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나이가 지금 60대가 하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역류와 사망률이 낮아져가지고 평균 절정이 그렇게 된 거지 고대사람들도 오래 살아면 내가 다 오래 살았어요. 90, 400살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왜 애들한테 힘을 갖다 실어주게 되냐면 솔직히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자기 힘으로 비트코인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못 사요. 세상에 돌아가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불행한 거야. 한 세대가 오래가게 되는데 한 공간 안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건 비극입니다. 빨리 어떤 한사람이 빨리 떠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면 산업화가 빨리 떠나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갑은 많이 열고 말씀만 안 하시고 다 죽고 갈 테니까 재위와 재산권을 지켜나오 이렇게 멋있게 하고 가는 그런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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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